경상북도가 개학식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합니다. 경상북도는 시군,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과 함께 점검반을 만들어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, 식품안전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중단속합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, 청소년 주류판매,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합니다. 경상북도는 지난해 가을에도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단속해 6,570건을 위반사항을 찾아낸 뒤 5,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0건은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.